네, 안녕하세요. 쇼비달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아이바니즈에서 나온 피크예요. 얘는 이치카니토라는 일본 기타디스트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치카니토는 현란한 테크닉과 그리고 아름답고 몽환적인 기타 연주로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죠. 여기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0.7, 0.8mm의 그런 기타고요. 얇아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밴들밴들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갈리는 순간 뭔가 좀 디테일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면 그 끝에, 피크 끝에 디테일에 딱 감기는, 줄이 감기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피크입니다. 지금 가격은 1,100원대.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카니토의 시그니처 모델, 아이바니어즈 피크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